소담씨 한번 좀 소담씨부터 한번 그러면 시스타 노래에 막춤을 췄다는데 그거는? 아 제가 처음이라서라는 드라마에서 경찰 아저씨들 앞에서 막춤을 추서 막 그냥 나 괜찮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봅시다 자 자 소담씨의 시스타 제가 춤을 정말 못 춰요 정말 못 춰서 감안하고 볼게요 네 이걸 어디를 보고 해야 돼? 앞을 보고 여기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알겠죠? 아 까다 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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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떡해 네 파이팅 파이팅 네 해볼게요 예 터치 마이 파래 호우 파래 터치 마이 파래 호우 파래 터치 마이 파래 호우 파래 호우 터치 마이 파래 터치 마이 파래 터치 마이 파래 퍼래 제가 이런 걸 해서 좀 멀쩡해라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I know you want it you know you know I know you want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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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요 섹시하고 I know you want it I know you want it 두 분의 춤 굉장히 좋았네요 느낌이 저는 정말 흔들려고 좋았어요 두 분 겹치진 않겠네 안 겹치지 절대 안 겹치지 캐릭터가 확인이 그래서 한명아이 캐싱될 수 있어요 두 분 겹치진 않겠네 하하하하하하하